자 오늘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커피 머신을 한 개 들고 와봤는데요.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41만원에 이 머신을 구입했습니다. 자 먼저 구성품을 보게되면은 호퍼입니다. 머신 위에 딱 결합을 해주면 30단계로 분쇄도 조절이 가능해요. 자 그리고 포터필터 58mm 상업용 사이즈를 쓰고 있거든요. 호환성이 굉장히 좋겠죠. 그리고 다음 구성품을 보면 템핑매트를 줍니다. 그리고 0.1g 단위로 측정 가능한 저울도 줍니다. 그리고 원샷 추출용 바스캡 그리고 58mm 템퍼 오 이 템퍼 만듦새가 생각보다 좋아요. 그리고 스팀 피처까지 스팀 노즐 생긴거는 일단 그럴싸하게 생겼습니다. 자 이 머신 바로 그라인딩 해가지고 추출을 할 수 있는 에스프레스 머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제가 꼼꼼히 써보고 자세한 리뷰 또 올리도록 할게요.